생각보다 작아 집이 네 마지막 날 아침에 일정을 좀 바꿨어요 암스텔담을 보는 것보다 위트레트 가서 인근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슈렛하우스 뭘 좀 볼까 슈렛하우스를 보는게 저희 여행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시티 타고 1시간 정도 이동해서 위트레트라는 도시입니다 암스텔담에서 30분정도 이동해서 지금 위트레트라는 도시로 왔어요 여기도 암스텔담만큼은 아닌데 뭔가 이 기차역은 2016년도에 새로 지어진건데 이것도 꽤 핫한 건축이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꽤 여기가 네덜란드 건축이 전성기 때 설계되고 지어진 건물이라 좀 과격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도톡한 재료도 쓰고 돈 많이 들여서 지붕은 싼 재료로 썼네요 볼광판 여기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하면 베리트 리트벨트가 설계한 슈레드하우스 가 나옵니다 아 아 어디로 가야 하냐 여기가 어디서 왔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에 이쪽으로 가면 저기가 남쪽이니까 맞네 이쪽이 이쪽으로 나가서 8번 버스 8번 버스를 타야돼요 아 이게 혼자서 있고 가이드 없이 다닐라니까 어렵네 이거 일단 일단은 스타벅스는 여기도 있네 사실은 어 잠깐만 잠시만 음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나가서 여기도 여기도 한참 건설 중입니다 지금 지금 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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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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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 저만 봤나? 시원하게 해놨네 이 건물도 약간 그 nvrgb 스타일 와 저기 또 이상한 돔 같은거 이따가 나가는 길에 저기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버스를 타야되는데 버스프러 있을건지 이게 문제야 이게 시원하네 그냥 일단 버스를 타야되니까 버스프를 여기서 어디서 구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또 길가에 가서 또 피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아 여기 우트레허트 어 센트럴 스테이션 옆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abcd 뭐 번호들이 쫙 많은데 cd 여기가 d플랫폼이고 d플랫폼의 5번 5번에서 저는 어 저 버스인데 아 사람이 내리는구나 저기 오는 저 버스를 타면 돼요 어 티켓은 버스 안에서 현금으로도 지불할 수 있고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타보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만화에 길어야 15분 정도 가면은 어 슈렛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어 슈렛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이게 초짜들이 한계라니까 이게 방향을 잘못 탔어요 다시 내려가지고 어 반대편으로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어 다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돼 어쩐지 오늘까지 실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버스 그 기차역 이어가지고 종점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방향 확인 안 하고 탔더니 그냥 바로 그냥 한 30분 넘게 까먹었네요 지금 저는 시베다우스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 어 우리 이탈리아 아저씨들은 그냥 가시고 방광객들에 갔네 하 그러니까 딱 30년만에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 이제 시베다우스 그게 92년도에요 92년도 겨울방학 때 그때 시베다우스 를 스터디를 하고 모형 모형도 만들고 93년도네요 93년도 딱 30년만에 진짜 제 눈으로 어 시베다우스를 보러 왔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주변에 이런 집들 다 이런 집들 이런 집들 짓고 있을 때 어 그 게리트리스펠트 가구도 하고 저런 집을 지었다는 게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어 세계문화유산에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기 앞에 아마 그 집 바로 앞에 옛날 사진으로 봤을 때는 허벌판이었던 것 같은데 고스토로가 생겼어요 고스토로가 어 여기가 우 우트렉트 라는 도시인데 어 암스텔담에서 남쪽으로 기차로 한 30분 정도 어 내려왔고 어 뭐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아까 기차역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아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런 도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모더니즘에 영향으로 지어진 어 집들인 것 같고 이제 슬슬 멀리서 봐야지 슬슬 어 저기 굴다리 진하게 바로 전 왼쪽에 저기 노란색 보이네요 저기 하얀색 하얀색으로 저 건물 끝에 벽에 있는 거 아마 도장은 뭐 계속 손을 받겠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아 아 큰 트럭이 그냥 앞을 가리네 여기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 잘 모를 거에요 그죠 저게 건축가가 아닌 이상은 어 옆에 일단은 저기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매부에서 한 바퀴 돌아보고 어 티켓을 사야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암스텔담 시내 구경하는 것보다 저는 이거 보는게 훨씬 더 나아요 생각보다 작네 생각보다 작아 집이 깔끔하고 30세기 이 grass 그러니 deve 구경을 창 고로 마치 구경을 심해았되는데 2,000원 4,000원 것 주차장. 이 뒤쪽은 이렇게 그냥 숲이에요 숲. 마을 맨 끝에 있었던 그냥 숲이에요 숲. 입구가 저 반대쪽같은데 외부좀 보고 어디로 들어가지? 이리로 들어가나? 헬로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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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미 책을 읽었어요. 아, 제가 책을 읽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책을 읽지 않았어요. 아... 아... 그리고 좀 Report, 그냥 하루 다. 아, 2ечение. 이 집을 해 볼까요? 나는 이 집을 해 볼까요? 아. 이 집을 해 볼까요? 그런데 인간을 통해 쇼핑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고 있는 쇼핑이 있어요. 여기 입구에 있다가 혹시 아직도 필요 없을 посто.. 한국에서 왔어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보내줘야 해요. 아, 아직 팬데믹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집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야겠어요.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네, 물어봐요. 여기 계세요? 네, 행복하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나오 84 00 00 00 00 … until then we discussed got to make los pacifix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주 가로 쪽이고요. 출입구가 하나 있고 발코니가 2층에 있고 햇볕이 지금 오후 3시 2시인데 이쪽 벽면을 주로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면이고 남측 그림자가 떨어지는 모습이 건물의 깊이감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딱 햇볕이 건물 보기 좋은 시간에 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맑고 그래서 건물이 아주 깔끔하게 저 색깔들이 약간의 흰색과 회색 그리고 삼원색을 사용한 건물이 굉장히 야룩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간에 왔습니다. 여기 이 가라지도 미스펠트가 직접 설계한 거라고 하네요. 이 가라지도 모르지만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꼭 붙여요. 이렇게 사는 거에요. 깔끔하게 보게 될 수 있도록. 이것만 잘 지켜봐요. 그리고 넌 아주 시원하여 당신이 운영가입니까? 네. 저는 지금 일은이잖아. 당신은 박사위자입니다. 넌. 아니요. 아니요. 전체를 오 여기 저 아줌마가 건축가야 슈레더 들어왔어 슈레더 여긴 주방에 딸린 작업방 같고 세 ships 수요 쉬만들 에티스트 네 숙자 에티스트 에티스트 엎드라 엎드라 에티스트 엎드라 에티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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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This is Shredder's room. Shredder's room, yes. Yeah, it's her living room. Yes, and the kids sitting here making their own work. Yeah, but it is also told in the audio tour. Yeah, I'm checking. Yeah, I'm going to get there. Yeah, I'm going to get the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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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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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